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보금의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구절처럼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일이 강림절 네 번 주일인데 저희 교회가 12월 25일에 따로 별도로 성탄 예배를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이번에는 별도로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일이 우리에게는 성탄 주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사실은 저희에게는 강림절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강림절은 계속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을 그 주님의 성탄 이 세상에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으로 오신 사람이 되시어 오신 그 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물론 많이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그만큼 그 주님의 성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그 일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시간을 두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인 것이죠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한인 지역의 한인 교회들이 지역별로 나누어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은 아니지만 썰이 한인 장로 교회당의 그 교회당 규모에 좀 알맞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당연히 모르는 교인들이 저로서는 많았죠 그렇지만 서로 만나서 함께 성탄 찬양도 부르고 또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성탄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예배하니 참 좋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무엇이든지 함께 하면 은혜가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서로 연합하는 것은 그건 참 좋은 일이죠 물론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교회, 내 교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니키아 신경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을 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이고 원, 거룩하고 홀리, 보편적이고 캐톨릭, 사도적인 아포스토릭 철치 이 고백에서 사실은 이 한 단어, 네 단어가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앞에 붙었는데요 한 단어, 한 단어들이 정말 의미 있고 깊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많은 경우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참 일하고 그래서 벌어서 먹기도 먹으며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살필 내 여유가 어디 있는가 난 그런 여유 없어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죠 세상에서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더 내 생각에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몰두하는 세상이죠 지금 세상이 말하자면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풍조와 생각들이 만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들도 은연중에 점점 그런 세상의 현실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교인들도 점점 그저 나 자신 그리고 내 교회 그 외에는 잘 모르고 나는 몰라 그렇게 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내 교회가 좀 크고 좀 사람들 보기에 잘 나가는 그런 교회처럼 보이면 거기에다가 자신의 말하자면 자긍심을 두게 두죠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죠 지금 세상에서 부익부 부는 부를 더 쌓고 피익비는 가난은 가난화 더 가난해지는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시대와 사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요즘은 교회들마저 우리 성도들의 마음마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신들부터 먼저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나못지 않게 배려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내 교회도 중요하지만 내 교회 못지 않게 다른 교회를 좀 생각해주고 배려하고 중요하게 그렇게 여긴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사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당장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하려는 것 아니고 먼저는 우리가 마음을 마음을 잡고 그렇게 그러하게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부터 마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 내 속에 그래서 깊이 깊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렇게 잡고 있으면 합당한 때에 또 그래야 할 그때에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도 움직이고 내 손도 벌려지게 되고 내 팔도 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나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신기한 것이에요 신기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우리가 살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해서 살게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 그래서 돼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은 참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그런 이야기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물론 모세의 인도를 받았죠 물론 그 앞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출애급이라고 하죠 출이집트죠 사실은 그런데 나왔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앞을 쌓 홍해를 만나게 되었죠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런 말을 쓰죠 이것이 웬일입니까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자신들을 붙잡으려고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병거를 몰고 이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예요 전차 탱크 병거를 몰고 추격해오는 거예요 붙잡히면 다시 그들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전보다 더 심한 학대와 멸시를 당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이 길거리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출애국기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사실은 그것은 내가 바다를 가르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바다를 갈라라 그런 것 아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어서 건너게 되죠 이것을 보던 이집트 군대는 홍해를 건너려고 하다가 갈라졌던 홍해물이 다시 이전처럼 되면서 그들은 모두 물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넌 것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길을 실제로 걸었어요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건너고도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이것이 꿈인가 실제 현실인가 그러면서 신기했을 거예요 뭐라 설명은 안 되는데 통과는 했고 걸었기는 했고 다시 보니 홍해는 홍해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속을 걸어서 건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믿음의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루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놓으셨든지 아니 하셨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홍해 저편으로 어쩌든지 직접 나를 옮겨주실 때까지 나는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겠다 나의 믿음은 그렇다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겠다 만일 그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니죠 누군가 누군가 만일 그리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참여하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애하고 놀라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걸어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건 억제가 아니죠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그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걸 하지 않겠어요 감사와 찬양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서 건넌 그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참여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한 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정말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라고 바뀌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인가 바로 오늘 누가 보금 일장 우리 함께 읽은 인물 통정녀 마리아예요 처녀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취하실 그 육신 육신은 단지 이 육신 몸만이 아니에요 휴먼 네이처 휴먼 네이처 전체를 말하는 것 그것을 제공한 당사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리아의 몸을 빌렸다는 것이 그럴 것이에요 놀라운 은혜이고 그리고 놀라운 선택이고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그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뺏기지 않았고 주어진 선택을 믿음으로 붙잡았고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그런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지 염려하면서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 가보면 그렇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리아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아이를 hört 처녀가 맞아 예루살로 우리가 그 마리아를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성경이 마리아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정반대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잉태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마리아를 두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마리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즉감적으로, 예언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누가 보곤 그 일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바로 그 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찬양. 저는 이 찬양을 가만히 보면서요. 홍해를 건너온 후에 그 60만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던 찬양의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구나, 더 큰 찬양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마리아의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마리아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도 그저 한순간 찡하고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마리아에게 붙여져요. 또 마더러브가 그 이름이 그 마리아에게 붙여져요.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 기도를 보세요. 오늘 함께 읽은 46, 47, 48절을 보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만세에 나를 보게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하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멀리 계신 분이 하신 어떤 신기한 일을 놓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 몸 속에 찾아오시고 잉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있어요. 마리아 이전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애녹도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었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모세도 다이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가 자신의 몸만에 하나님을 잉태했나요? 없지요.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잉태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잉태했고요. 마누아의 아내는 천사의 전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삼손을 잉태했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오실분의 모형을 잉태한 것 뿐이죠. 모형이 가리키는 참된 그분, 말씀 하나님을 잉태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확신 속에 마리아가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마리아의 이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49절을 보게 되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여기서 능하신 이는 사실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마리아에게 벌어진 일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많은 일들과 같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저 많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신, 통일하신 그 성삼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리아 이전에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나님을 잉태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더 이상 사람도 저 멀리,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가 이전의 어떤 관계보다도 말할 수 없이 가까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사람과 결코 분리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렘 작은 한 동네에서 처녀 마리아가 한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볼 때에는 아주 작은 곳 그런데다가 그곳에서도 비천한 한 여자에게 벌어진 한 아들의 잉태였습니다. 세상이 주목해서 볼 만한 일이 아니었죠. 칭찬과 인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비난과 비난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잉태는 하나님의 잉태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생명의 새로운 출현이에요. 생명의 변혁이고 새 생명의 세계가 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인만우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솔직히 제가 이 일을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지 사실은 제 자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한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 일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데 갈릴리 땅 시골라사렛 동네에서 마리아가 그래 하나님을 잉태했다고? 그래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장사하고 무역하고 농사짓고 일상의 생활을 끌어나가는 그 일하고 마리아가 한 아들을 잉태한 그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보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 그리고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가난한 우리가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약한 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우리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히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것보다 우리가 누릴 큰 폭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우리에게 벌어질 더 놀라운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짜 기쁨, 가짜 행복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참된 하늘의 기쁨과 복을 소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처럼 그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오늘과 함께 읽은 이사야 61장의 1절과 2절 그 말씀을 인용을 하셔요. 나에게 성경책을 달라 하시면서 피셔서 그 부분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기회에 은하였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한번 그것을 받아들여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의 현장 그 한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하로 말미야마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분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코듯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하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앞에서 그 1절 2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신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지금 구원의 옷을 입었다. 그것이 신랑이 제사장에 관을 쓴 것과 같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가 없는 미래를 맥없이 힘없이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그 속에서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잇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도 기뻐하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더욱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합니다. 제님의 성탄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생명이 잉태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생명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그 생명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기뻐하며 즐거워 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성삼의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하늘의 신호림은 모든 천사들 그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나누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